김우사 산하 국방안보연구소 소장이 오늘 언론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김우사 내부 분위기는 능지처참, 도륙, 학살을 당하는 분위기며 점령군인 국방부가 김우사에 건강한 부위에까지 칼질을 해서 조직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일 김우사령부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합니다. 이를 위해 김우부대원 4,200명 가운데서 1,300명을 감축합니다. 명예퇴직이나 육해 공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김우사 개현문건, 민간인 사찰, 댓글 조작 등 3대 사건에 관여한 부대원들이 다수지만 무관한 부대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감축에 김우사 내부는 흉용합니다. 김우사 사내의 국방보안연구소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능지처참, 도륙학살, 보복응징이 김우사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3대 사건과 무관하게 본연의 임무를 다했는데도 흉악한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어 자괴감이 든다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건강한 부위까지 칼질을 해서 조직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고 점령군인 국방부가 아무리 합리적인 의견을 제기해도 반개혁적 의견으로 매도하면서 보복적 감정을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방보안연구소장은 김우사 출신 애비역 대령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